지금은 5시 40분 밤 길이 여기 가가지고 오늘은 바로 반동을 가는 날입니다 반동을 가는 티켓이 6시 40분인데 늦을까 봐 지금 겁나요 아버지 저희는 6시 40분 그래서 6시 40분 6시 40분 6시 40분 6시 40분 지금 다 안된 상태에서 반동으로 향합니다 빅하고 selamat pag이 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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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묵은 시티엘 호텔입니다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빅하니깐 끈발리 빅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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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이 좀 안좋은 점을 고려를 해주세요 오늘은 반동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디윤 간비를 가서 그레타를 딸건데 너무 지금 빅빅이라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막 정신없이 나오고 지금 택시 타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선크림도 안바르고 그냥 눈 뜨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지금 다 싸고 그럴 수 밖에 없는게 2시간도 다 못잡기 때문에 주은언니가 지금 2시간도 못잤지 아니야 나는 3시에 잤어 아이요 지금 간빌역에 도착했습니다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프디윤 간빌 스프리윤 간빌 스프리윤 간빌 스프리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스타디윤 간빌 스타디윤 간빌 스톄디윤 간빌 Hardy nächste 오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는 저거를 타고 갑니다 알고 바다이앙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트렁크를 여기 위에 올릴 수 있을까? 40분이 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이쪽이 바로 호나스가 보인다 호나스 도카르타를 지나서 밴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9시 13분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미터 타자마자 자고 아홉시에 캐슨이었는데 6시 40분이었는데 눈 떴는데 땡땡땡땡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동이 전적이라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된거죠 지금? 오늘 마실날 모나스 공식 계정이죠? 네 모나스 공식 계정을 그냥 있길래 스토리에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알람이 오는데 저의 갑분우리 이만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언급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안 추운데 생각보다 안 추운데? 이리마리반동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진짜 인도네시아다 반동이 춥다 해서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아직은 별로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 사실 아까 그 기차 안이 너무 추웠어요 잠은 오는데 추워지겠고 해가지고 언니들이랑 벌벌 썰면서 잤는데 반동은 온도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자카르타보다는 훨씬 시원하다 이러면서 khz 오 좋아 잘했죠 스타비용 반도 신호 시에브씨 이미 왔다 시에브씨 시에브씨가 뭐죠? KFC가 아니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 끼다 바다 어 치킨프라이드 치킨 치킨프라이드 치킨 진짜 많대요 시에브씨 진짜요? 어디서 들었죠? 그런 거를? 초메에서 있었어요. 탭업도 있네. 올레오레 하스 반동. 맞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반동역에 부착을 해서 다행이고 이제는 호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언니 옆에서 고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빨리 기차 타라고 나오는 소리가 차예요. 미스 쥔? 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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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미스 쥔? 예. 미스 쥔. 미스아? 미스아. 미스아. 예. 드리막가시. 몰라. 이렇게 짐 도와줬다는 거를 인증을 해야 되나? 미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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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근데 여기 좀 제대로 된 아하다. 미스아. 우리 수노보다 여기가 더 깔끔하게 딱 껴있죠? 참. 그리고 막 삑삑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나. 구찌? 오. 랜드 구찌? 응. 사선은 그냥 가운데가 디폴트인 거 같아. 가운데로. 크기가 없어. 오. 맞아. 어머. 무언가가 훨씬 깨끗한 것 같긴 하다. 약간 싱거풀 느낌인데? 응. 느낌.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달란 달란 띠다 인도. 비반둥 달란 단뽕원 만 그 분위기 뭐라고 하세요? 수아스 아나. 어 수아스 아나? 마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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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하신 건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나. 뭔가 반응이 조금 시원찮으신 것 같아. 뭐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에나. 알아드리셨어. 어. 근데 여기 진짜 언니가 왜 싱가포르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도로가 되게 깨끗하고 나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엄청 많아. 미성적인 이거는 다 잡촉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면 벌금 내기 한가? 되게 뭔가 엄격한가? 쓸고 닦고 젖자 꽂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여기 일단 그런 게 없다. 뭐? 앙꽃. 앙꽃. 앙꽃 여기 들어갔네. 앙꽃은 뒤에 있는데 그거 있잖아 그거. 밖엔 아니?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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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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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근데. jakarta는. 아직. 네. jakarta는 최고다. 베스트 뭐지? 가타 스카이? 디스트 베스트? 자카르타 자카르타? 호텔 자카르타 호텔 자카르타? 코타 자카르타 아 코타죠? 코타 아 예예 디스트 베스트? 자카르타 월 베스트야 약간 수도니까? 응 송중기 관동에서 만난 송중기 오니벌시타 스펀데디칸 인도네시아 여기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가 너무 예뻐요 그렙 아저씨도 안녕히 가세요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고 에어비앤비여서 약간 로칼 느낌이에요 근데 경치도 너무 좋다 이게 뭐야 짱이야 어떡해 너무 좋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이게 우리 집이야? 이게 우리 집이야? 여기 집 아니고 여긴 그거인거 같아요 뭐? 이거? 여기가 집이라고? 여기가 집이라고? 탕수피도 맞아 대박 뭐야? 이니 루마 까미? 이니 루마 까미? 이니 루마 까미? 와우 수아쌌나니아 상앗 바구스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와 너무 신기해 여기 요리할 수 있어 셰프 회원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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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야? 여기 사진을 그대로다 오 괜찮아 이 정도면은 진짜 집 같아 이거 어떡해 사마치앙 아이고 아이고 Lorisa 알아? in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